오후짱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짱 공략주로서는 지금 주가를 바닥권을 나타내는 쿠컨이라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금융데이터라든지 우리의 이제 금융정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굉장히 소중하죠. 그리고 굉장히 보완이 철저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자유주의하는데 물론 금융기관들은 우리 개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개별 데이터 우리가 이제 승낙한 데이터죠. 근데 이제 이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국가 공인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각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 쪽에 이제 뿌려주면서 돈을 수유관을 창출해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경쟁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컨설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 이게 쌓이고 쌓이면 또 어마어마한 또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올해 2배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생각보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작년 초반에도 쿠콘이 크게 올랐다 주가가 빠졌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이 좀 떨어졌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 1분기 이익이 다시 한번 살아난다라는 증권가의 전원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올해부터 이제 성장세가 좀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어제 오늘 이틀을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증권사에서 호전망이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장은 3%대 지금 강력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5만 1,8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쿠콘까지도 오후짱 공략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